이 나라 조종에 산 백두산에서 자기의 탯줄을 끊고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능력의 침로 따라 폭풍쳐 달려온 우리의 청춘들 그대들의 이름을 신은 용이라 부르거니 역사에 새겨진 이 나라 청년들의 폭풍시조를 우리 다시금 돌이켜본다 이대한 노동당 시대의 최전성기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정치로 이 땅 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을 일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일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그 역사적 시연이 열리고 또 빛나는 전통이 마련됐습니다 어버이 시료님께서는 회거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나의 청년학생운동은 내가 1926년 6월 화성우숙의 입학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만일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행운이 오고 또 직업을 새롭게 선택하시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길림 시절처럼 단련코 청년 삽의 몸을 잠그시겠다고 감히 깊이 해고하셨습니다 주체적 청년운동의 개척 첫 출발부터 잔잔한 순풍이 아니라 역사의 광풍에 도출 달고 시련의 폭풍을 헤치며 다출올린 조선청년운동이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이 눈보라 천리 피바다 만리를 헤쳐 조욱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올 수 있은 것도 청년들을 혁명의 존재로 내세워주신 백두산 청년 장군을 진두에 모시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세조군설의 앞장에는 언제나 민총깃발을 펄펄 날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위훈의 군상으로 서 있었으며 전승의 축포가 그렇듯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도 바로 조국 위에 아낌없이 뿌린 열혈 청년들의 붉은 피가 그리도 진하게 물들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조국외방전쟁 시기 600여 명의 공화국 영웅들 가운데서 400여 명의 청년들이었다는 이 사실은 조국 서전의 앞장에서 세운 우리 청년들의 위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의 주조나 동력, 침체와 답보라는 말 자체를 수치로 간주하는 시절이 바로 피 끓는 청춘 시절이기에 비의 청년들은 당이 구워준 돌격심로 따라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 왔습니다 시련의 날바다가 가로노이면 서슴없이 조국이 딛고 걸어갈 옥촉의 진근노를 또받들어올리는 주춧돌이 되어진 믿어온 우리의 청년들 범준한 산과 바다, 천길 땅 속 지하막장과 발전소 언제 수백리 도로와 철결로반 밑에도 청춘의 피와 땀이 오려있어 이 땅은 무한대의 생기와 활력을 안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 창립 신돌수를 맞으며 청년동맹의 위대한 수령님의 전함을 모시도록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에서 올린 명칭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1995년 12월 19일 활돌한 퇴체로 김혜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고 합시다 라는 사랑의 침패 소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 해인 1996년 1월 19일에는 사로청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시어 우리 청년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하신 용상을 모신 김혜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멈춰 쉬어 주셨습니다 자연의 불길은 폭풍 앞에 꽂을 수 있어도 태양의 빛을 받아 타오르는 혁명의 횃불은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꽂이지 않고 더욱더 세차게 타본져 우리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로 된다는 진리를 우리의 청년들은 실천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온 한없이 고결한 청춘들의 영웅성은 이래한 김종원 시대와 더불어 화산처럼 총폭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청년들의 용솟는 젊은심을 말리마에 태워 붕괴치며 폭풍치며 전진하는 격동의 시대에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린다는 청년들의 옥촉의 신념이 백두부 대지의 만년원제를 승리의 기념탄마냥 떠받들어올렸고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서나 세상을 들었다 놓는 용신화가 다발적 연달적으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폭풍 시절 자연의 폭풍은 재난을 낳지만 조선의 청춘들이 몰아오는 폭풍은 기적과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 말리마 시대의 선구자 백두산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이 세상에 대고 가슴 후련히 돋히는 심장의 외침입니다 백두의 칼바람 폭풍을 타고 이당리 종환 침로 따라 전속회속으로 나아가는 수행만 영웅 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